한국국토정보공사 널랩 oh 잠깐만요 눈었다. 사운드를 더 올려볼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. 네님? 어. 들려? 아. 들리니? 들리세요? 어. 들려. 안 들려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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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라. 야. 에로술사 오프라인인데? 어. 아까 되어 있던데요? 아니.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인데? 지금? 아까 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냥 바로 그거 되어 있더라고요. 응. 나도 이거 인게임 보니까. 아니. 아니. 이거 지금도 게임 중인데? 왜 내 거 침초로는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지? 나 마이 할 거다. 어? 야. 대답해 봐. 나 마이 할 거라고. 네. 예. 너가 캐리 해야 돼. 그래서 널 부른 거야. 아. 전 캐리하는 사람이 아닌데. 아. 캐리하라고. 야. 야. 차가 막히게 정글을 할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에코. 에. 그. 에타. 에타 조합 만나가지고. 졌어요. 야. 나 마이 아니면은. 아. 또 뭐가 있을까. 봐보자. 기다려봐. 누누. 누누은 좋아해요. 원딜 카이사븐. 서포터 때문에 빡치지 말고. 날 그리워하지도 말고. 야. 아. 어디에 미스프 중이 없다는 뱅뱅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지 그래서 캐리어 준비 됐니? 응... DBL 궁궁은 자주 쓸 수 있어요. 여기 이즈리얼이 중공격이라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괜찮아 원래 이래 나 왜 빵폰대? 음... 지금 육십하대요 나 빵폰대? 빵포는 저기... 럭스가 빵포... 올라간다 마이템을 볼까? 구인수 무랑 스테라가 오게 켜 마시는 건가요? 시끄러워 켜 마시는 건가요? 조용해 여기 왜 이러는데 컴퓨터 으흠흠흠 됐다 이거 세금 다 벗겨야겠다 푸젝 마이다 내가 푸젝 마이 하려고 이 아이디 들어왔잖아 으흠흠흠 오우 말갔네 세비야 세비야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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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젝트 마이보다 우주가 더 멋있던데요 저는 에이 원래 비싼 게 짱이야 엥 이럭시 뭐하는데 요리는 뭔데 집중공격이야 요리는 뭔데 집중공격이 없어졌어 이게 안 보겠네 요기 어 잠깐만요 요리하고 있긴 한데 좀 많이 늦을 수도 있겠나 어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나 정 아리타스야 흐흐흐흐흐 아 시바새끼 으흐흐흐 나랑 다를게 뭐 뭐 어떻게 할까 장 으흐흐흐 흐흐흐흐 아 밥만 오 어 으흐흐 으흐흐흐 아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 ㄷㄷ 오우 중심거 아균을 달렸습니다 기회를 기회를 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히힛 올라와 끼라가니였나? 아 이쪽으로 오시면 되요 안뇽 오와 아니 이게 이름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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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당 카카오톡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씨발 발이 뭔데 5렙이야 아 이거 5렙이라고요? 응 이게 6렙 됐다 와 나 쟤 6렙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으음 한마디를 하고 싶지만 한마디를 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2급 1급 2급 1급 1급 3급 2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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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 아와 왜 이렇게 괴롭히는데? 어? 잘 할까? 혹시 멀니가? 공 한번 따보고 도! 사사기! 다른 이들이 있었다오 할 때 아리가 공은 안까지 냈나? 공은 안까지 냈나? 너무 맛있소 Nik LST 아니 쟤 죽으면 라임 밀어준것 밖에 없어 어? 으아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한개 쳐줘 봐야해 어? 다이브 오나? 빠져야될 것 같은데? 용 트라이 할 것 같은데요? 나 어차피 장타 없어 응 네 시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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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! 시발 근데 되게 웃긴거는 요리기 저렇게 미.. 요리기 또 절갈 저렇게 미고 있네요. 어 잡았다. 어? 어? 호내나? 흐흫 안되겠다? 안 죽겠다? 흐흫흐흫 학선 중입니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미치겠다. 우리 기타 볼 저렇게 밀고 있는데 열이가 나은거 아니에요? 대단하다. 그 이상 저 뿌리는 거 Als jej 지 salv daniel아 멈출 0의 속도 우 미치죠 영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잡았다! 난 잡았고 내 괴탑이라고 72F bust discrete 스팸 수드 마이 킬 좀 먹어야해요 유나 킬 좀 먹어야해요 Separation 이거 쓰레기 챔프인데 이거? called 아직..아직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, 그리고. 근데 이 태..피갈키 가는 거 맞지? 피갈키 가도 되고.. 용사가도 되고? 되게..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, 마이아라는 사람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아, 그래? 네. 용사..집중무역 가는 애들도 있고, 그 이제.. 그..뭐라고 해야 되잖아요?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지속? 네, 지속. 지속 가는 애들도 있고, 되게 다 갈리는 거에요? 하는 사람들은. 아니면 캬우셉 거 보고 참고하세요, 누나. 누구? 캬우셉이요, 캬우셉. 제가 누구야? 아..마이의 아버지요. 어..이제..북미쪽 그쪽에서 마이만 하는 변태..변태시끼 하나 있어요. 아, 형! 살려줘! 아, 형! 아, 형 미안해. 이러지마. 아, 형 미안해. 이러지마. 아, 형! 미안해! 아, 형! 미안해! 아, 잘 가했나! 아,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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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.. 좋은 바이었습니다. 와우 와우 이걸 왜 럭스가? 슈퍼셋? 어 내가 은동합니다 이거 이거 주나? 핏순으로 하면은 네bas 지금 딱 이것 순셔대로 하면은 awa Eh 쓸 seja 으허 으흐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너는 줘 유일한 희망이거든 자아, I need a backup 자, 무빙 한번 해주고 자아, I need a backup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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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? 이제 열심히 한 대가 우리 아래에다. 야, 를, 잘 hally고? 야, 를! 잘 가네, 이거? 야 여기 크브 야 여기 크브 얘 하나 와요? 오 뭐야 얘 뭐야 갈게요 예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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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에는 원딜도 이.. 니포도 없고 진도 없어요 아 그래? 뭐 있냐? 챔프 사! 럭스랑.. 아 럭스대. 어? 미드? 미드 럭스 할까? 나쁘지 않은 듯. 어 럭스하기 딱 좋긴 하거든요.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. 럭스를 사면은.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나? 딜이 되나? 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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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쪘다. 쪘잖아. 바로 가야지. 와? 리얼? 미치 날뛰고 있습니다. 리얼을 날뛰고 있는 등장 전장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우 오우 아니 저 새끼가 왜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어? 여기 뭐 계신거에요? 음 음 왜 나 못막는데 이거? 근데 왜 나 못막는데 이거? 적당히 엉망 또 아 failures 몇 몇 몇 몇 몇 몇 몇 악색을 타게 됐습니다 전에 악색을 타게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? 자아 야, 둥 수식이를 가고 왜 자살을 안됩니다 이러고 있는거에요? 몰라 어이 무섭게 50만원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네 땡큐바 잡고 아 내 앞에다 싸져 버리고 있네 아 야 어? 실화! 야! 나는 이런 챔프 나랑 안 맞는다 야! 못 해먹겠어 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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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나가야 해 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폴탑이 구멍에 방해 폴탑이 부족한 공포 폴탑이 호호 폴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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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인나 챔피언이 있나 없나 볼게요 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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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사도 되나요 인나? 응 응 음 써니엄이 자랭하자는데 지금 메디엄인가 했나 저기? 몰라 니꺼 봐봐야겠다 기다려 아니 형 오빠 다른거 있어 자랭하자는데 누가? 써니엄이? 그러자 한거 없어 나 근데 오래 못해 곧 갈거야 왜? 아 몰라 가서 좀 잘나고 졸려서 나 노마나야 나 노마나 나 노마나 언제 끝나는데 이거 우리 근데 우리 우리 씨 산지 얼마 안됐어? 응 에러술사 오프라인으로 나와있는데 어 나 아까 하나 사러 어 다른걸로 알고 있어 다른거 알고 있어 나 내 아이디 하고 있어 나의 밀고 내가 소홀프로 할게 나의 밀고 내가 소홀프로 할게 아 나의 밀고 내가 소홀프로 할게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이거 잡아 야 리신 있냐? 리신 있어요 리신 미러전? 콜 점화점멸에 룬은 룬은 감전에 돌발 시야수집 그리고 굶주린 사냥꾼 그 다음에 뭐 찍을까? 내가 제이팀이 내려온다 저는 뒤로 올라가는데? 저는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다 똑같이 찍자고 아예 똑같이요? 그러면은 심장보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빨리 아 저거 최후의 일격 승장보랑 최후의 일격 할까요? 아 그냥 승장포에 최후의 일격하자 그냥 점화점멸 점화점멸 조용해져 아 문도 칼빵이나 할 걸 그랬나? 문도도 재밌는데 그 그 피고 피고요? 응 야 이거 갔는데 또 차가짐이야 아 이상하게 나 솔랑에서 카직상에 도랑검 체력물약 도랑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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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은 자기 맘대로 찍기야 예 도랑검 도랑검 아 야 우리 큐 찍어가지고 여기 1일 때 맞추게 할래? 큐 찍는거야 중앙에서? 어 예 큐 찍었어요 나도 나 생각 부시에 있는거 아니죠? 아냐 중간으로 와 빨리 저 중간 왔어요 어디 있는데 아 믿은가요? 어 아 믿이죠? 저 탑이였어요 순간 탑 생각했어요 고마워 루션 별풀 빼는거 실한가 아 우와 이렇게 셋이 전에 키가 온델 때가 되었거든요 지금 키가... 아 미안해 똑같구나 우리는 똑같이 데렸거든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어? 뭐야? 아니 뭐로 들어오는데 말을 해줘야죠 아니 딛고 들어오라고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오케이 저울이 다시 말했어 오 게임중이 좋아 아 죽었다 이거는 어떻게 못하겠다 아 ㅅㅂ 진전 못 봤다 언제 끝나는데 아 나이스 곧 끝날걸? 어허 불피 어 설마 아우 까비 0.5초만 빨리 왔어 0.5초만 빨리 왔어 아 너무 아깝다 알아 아 좆밤이네 알았습니다 싸워 들어가 아 문도피구 할까요 누나 어 콜 이거 넘어가 루시아 들어가라 아 루시아 전혀 못하네 초대할게 예 문.. 문도 뭐해 쟤 이제 들어가라 이거는 유성이에요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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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병신새끼 어른 맞춰줄게 아 루시아 진짜 못한다 유성에 문도가 있나 여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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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에 무효화구채 기미남 물 위를 걷는 자 물 위를 걷는 자에요? 어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결이 말고 그냥 어 결이 말고 비열한 한방 비열한 한방 비열한 한방 찍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PM하지 재밌지 않아? 아니다 아니다 그냥 존나 쓸데없는거 찍자 저거 마법공학 전멸기랑 외상 찍자 외상 예 마법공학 전멸 됐어요 야 유채화 전멸 예 아 2차 전멸 예 어 문도 어딨냐 갑시다 문 문 안녕 안녕 더비 안녕 도식이 안녕 안녕하세요 문도는 이겨야 된다 내가 해찬이 리신 개 찌발랐잖아 잠시만요 어 이게 맞아? 아 아 아 저거 왜 그래야 되나요? 야 야 신발에 핑하 두개 신발에 핑하 두개 신발에 핑하 두개 어 어 아 예 물량은 안사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그거 와드 4번 와드 토템 사야되는거 알지? 알고 있죠 바론 바론으로 와봐 서로 우선 때리지마 이거 깔고 때리자 그래야죠 시간도 딱 해가지고 한 50초에 야 쏘 070이야 흐흐흫 우선 빨리와 난 다 알았어 좋겠습니다 여기 우선 깔자 가운데 너 요쪽에 깔아 그리고 와드 와드 깔아 넌 제일 구석 구석에다 깔고 여기요? 아 1분에 시작할게요 아 시작 시작 으어음 어K 어 안되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존나다해서 그냥 옥KE이 어야 어 oo ii 어 들어가 ㅎㅎㅎㅎㅎ 흐으으으으으핫 졸어어 졸어어 아우 레알아 조쏘å 아ll 또 뭐있냐 아 olla ej Państwo 아, 진짜 웃기네. 알리 밀치기? 구멍 안쓰지, 소라카야? 밀치는 건 뭔데요? 누가 먼저 밀치는지? 소라카 구멍 안쓰는데? 서로 그냥 플래시 그거 아니에요? 응, 그러니까 누가 더... 아니, 나 그거 재미없겠다. 또 뭐있냐? 야쏘 칼맞추기 할래? 그건 또 뭐예요? 야쏘 칼맞추기 서로 야쏘 칼맞추기 야쏘 칼맞추기 야쏘 칼맞추기 야쏘 칼맞추기 야쏘 해본적이 없긴 하지만 아니면은 나 기다려봐 문도가 제일 재밌어 쓰던 것 같아요 안 했어 이제 그만할래 실례 좀 자랭 할 아이디 우리 부실할 거지 자랭 그럴까? 난 상관없어 아 시위가 이기는 게임 기리려고 그러네 진새끼가 가볼까? 형 먹어 나 잔녕 어디 가셔야 되나? 아니 이거 닉네임 자랭 티어 애로술사 해야겠다 카이스팅 뭐냐? 금방 들어가 게임 끝났다니까? 칠 수가 없어 근데 왜 아직도 안 끝났는데? 아 이 친놈이야 저거 내가 그냥 하드 캐리어 주고 있어 카이스팅 C 캐리어 야 해찬아 예 그 내가 알려줬던 거 우진이 그 아이디로 들어와 어떤 거요? 우진이 아이디로 아 아니다 그 아이디도 실버야? 봐봐 이거요? 응 문도가 이게 좋은데? 자랭이요? 응 자랭 그 실버 1이요 약속 우빈 봐 그거 해 나 줘야겠다 안녕 예 형님 안녕 와 이 ㅅㅂ 저끼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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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저거 매트리얼 준데? 끝났지 아 정말 재밌겠다 개꿀잼이야 뭘 왜 어 큰일 났어 응 아 좋아 흠 제가 헤헤 저거밖에 없어 개탈려가지고 저걸 못 깨? 소라카 소라카 그냥 안하네 아 근데 솔직히 맨테 나갈만에 루시안이 X같거든 내가 생각해 어 겁나 못해 정신이요 너 답답해 아니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 아니야? 어 2대1에 쫄아가지고 자꾸 다쳐맞고 빼면서 그냥 뭉 잡을걸 뭉도 아 소라카 죽었다 아 소라카 아 소라카 고립이 없어가지고 고립이 없어가지고 형 거 빼야되지 않아? 형 거 빼야되지 않아? 아 시발 W도 돌았는데 아깝다 터졌어 형이 그거 대처해서 터지는 없어지는 타이밍하고 응 덮쳤어 덮쳤어 생각보다 쎄네 긴장놈 긴장놈 아 내가 루시안이 진짜 잡았다 아 이거 잡았다 이거 이긴다 나이스 오 소라카 때문에 이겼는데 아니 아니 쎄네는 왜 안 치는 거야? 그니까 아 지금 이정도면 선을 치일만 한데 어 개 털어 개 털었는데 그냥 나도 존나들 커가지고 이거 못 막아 어 핫 왜 쎄낼 아 쎄낼 야 쎄낼 저걸 어떻게 왜 아 집 안 막났잖아 아 시발 시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 숨어야겠지 아 피터 형이네 으 으 으 으 으 으 갈른 다리우스 볼링이 내 시도 진짜 사기다 예신도 광복 어? 다풍이 예신할려 했는데 아 까비 아 아 아깝다 저 슬퍼 동치했었는데 응 알았어? 뭐니 목소리 좀 싸가지고 근데 알고있냐? 강주에 굉장히 힘드네 아 지적발 젤나 달달했다 가입스 하다 형 나 SP 떴어 아 어 나 SP 떴어 어... 몰라 지금 통계초시 나도 안 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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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기다려야 돼 아 이거 기다려야 돼 아 이거 기다려야 돼 시몬 시간 받아야 돼 제가 어차피 2화 밖에 못 가니까 살 사람은 사라고 해 나 S를 쓰면은 누가 줘? 깨시나긴 지금 우리가 사면 안 되거든 쓰나? 아니 내 정보 가서 받아도 되잖아 경신아 시몬은 와드도 박을 수 있잖아 내 정보는 안대로 아 시발 4번 죽었다고 S를 좀 살기 힘들어 아... 아니 게임을 내가 다 했었는데 다 풀어주고 근데 S를 준다고? 야 게임이 살짝 터진 것 같은데 뭘? 아... 그 아이디 어떤 걸로 들어야 돼? 여는 샀다 응 야 진짜 막두적이네 야 나하고 루션하고 지라톡을 너한테한테 안 돼 끝났어? 끝났어? 어 끝났어 에로술사 초지 거의 있다 잘하라 미소기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통 통 아 절로 도망가네 잘 튄다 근데 레드가 방금 움직였거든? 그럼 있다는 거야 그 근처야 레드가 움직였거든 그 근처야 레드가 움직였거든 레드가 방금 던진 선이 형 선이 형 선이 형 선이 형 아이디 어떤 그니까 나 너가 알려준 거로 들어갔어 그거 배치 그거 자랭 배치야 나도 배치야 그래? 그럼 형이 보존 좋아 아직 안 스무스 그걸로 보이나? 주식이 어디 갔어 아니 주식이는 일하지 아 근데 우리 잘해 걸 옮기다 웬만하면 가린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? 없는데 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가라알보리 야 해찬아 예? 너 아이디 그대로지 2픽 인사남 던짐 예 예 또 한 명 누구야? 나 L O E 초대해줘 어? L O E L O E L O E 영어 영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제 뭐고나 하자 나오는 거 걸려면 하자 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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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렛츠고 고고고 왜 그래 방금 저기 에로수사님 렛츠고 에로수사님 아 모르고 힘들었어 나 줘 아 섭섭하다 아 이거 망했는데 졸나먹을거같아 왜케 안와 으흠 어허 어허 왜 안와요 심심하다 이거끌이거이거끌 이거끌이거끌 W소 미끌 아 낙 흐흐흐흐흐흐흐흫 빵 갈라져 아 미드 나 진짜 재미가 없어서그래요 아 누군지 어디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갈렸어 형 내가 정글갈게 Q 맞아가지고 Q 맞아가지고 Q 맞아가지고 한번 이겨봤어 와 완전 쳐 봤는데 애만으로 해 한번밖에 안해봤어 Q 아 넌 뭐든지 렉상님 아 미포 팀이 미드 키위기 없어도 있다 아리밖에 없네 뭐하지 저 어디예요 힘천이 미드 갈래 도대체 미드 갈께요 탁 빨래 럭스 해야지 탑 뭐 나올까? 탑에 따라서 내 룬이 달라지네 그냥 콩콩이가 알지 오랜만에 콩콩이 늙어야지 다져갔어 음 리드야 유성한다 유성 포킹마르스 이때 어떻게 하지 아 X됐다 탑 딩거다 뭐 그러면은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토.. 토피할 걸 그랬나 적취 들고 해야겠다 탑에서 순도 묻힐 것 같은데 오 바삭 한번 같이 치즈 아 바삭 바나나 바삭 스크리 고추장 대파 고추장 이 요성 바루스는 부패물 약사던데 맞습니까? 맞습니다 아, 여기 와드 안냄니다. 키로 빼서 보고 싶어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캐리해 주십쇼 저, 저 어, 나 숨도 못 쉬어 어, 나 숨도 못 쉬어 어? 뭐야, 여기 가만히 있어 나 들어가면 안 돼? 왜, 왜,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아니, 들어가면 안 돼? 미포 잠추잖아 살살 어세eil 오니 왜 쎈거야? 오니가 빨리 들어가 광 Dir chyba 미포 잠 Hae rats 왜 안 들어갔어 왜 미포 잠缺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응 나, 새 lizard 필요 없어 크으으으으으으으으ING 이거 노스패디다 노스패디인데 라인전이 압살인데? 아 나 이거 원래 왜냐면 나 써니형 그 쿨이 안들려서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간 건데 자꾸 이거 리셜토나 할텐데 빛나 자비없네 포탑 타서팀 실화냐 제가 여기 와서 하겠습니다 자크나 조심해요 자크 저거 저거 되게 느려 타서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 나 그냥 써가지고 와 내가 궁극 완전 꽜어 와 어 그거 E 맞으면 그절 맞을 것 같아 형한테 레이저 쏴 얘네들이 이 타워가 맞아 이 타워가 맞아 씨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타격팀 왜 이래 시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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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탑 조정할 수 있어? 아니 아 근데 시원 포탑 타겟팅은 무조건 미니언 아니고 나네 그거 다른 스킬 맞으면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안 맞았어 진짜로 미니언이랑 같이 있는데 나만 때려 형 가자 미니언이랑 같이 있는데 나때리지 않아 아 나 존나 들어가고 싶어 진짜로 존나 들어가고 싶어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이거 집 땡큐 페일 미등이아요 미등이아 어 여기 자크 자크 내 미등이 없다네 오오오 상rum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장면 따위 붙이지 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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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 그렇네 럭스 럭스 잡았지? 잡았네 아 도와 주십군 탑 19통이 잌나 불쌍해 하필 인거야 도와주십군 정글 새끼야 그럼 말했자나 버텨야된다고 이거 어떻게 버텨 뭐? 이거 못버쳐 다 죽게된데 쨔쨔 아 다른 라인 다줘봐 아아니아 가줄수 아 이거 퓨도 없어 어차피 크으으으으으으으으 큰일 났습니다 아 따른 라인 터트態이면 겠어 아 냉끌려 아 근데 저의 하영워진거 라인전이 끝 좋아 야 들어가도 되냐? 어? 5, 궁 있어요. 어, 차크가 할거야. 내가 차크 볼 같아요. 나 죽었나? 어, 승남부 나이스. 중고텔 돌았다. 그냥 반피 날라왔네. 어, 이거 미포가 노플이라 미포 보면서 했다. 응. 이거 탈주지. 딩고 궁 없어 근데. 딩고 탈 빠지. 카비가 한 번 가줄게요. 나 라인비거든? 안타요 안타. 탑 다 줄게요. 어, 안간. 안갔어 안갔어. 나 안갔어. 딩고 노텔에 풀 도움. 다이브. 아, 역시 화끈해. 존나 멋있어. 아, 거리가 탄나? 어, 미포다. 얘네. 있어, 있어, 있어. 돼, 이거? 아, 미포구 잘 끊었는데. 아, 미포구 잘 끊었는데. 아, 미포구 잘 끊었는데. 어, 미포구 나이스. 청소년 여러분은 자음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. 아, 근데 내가 안 들어갔으면 레오나가 죽었을 것 같아서. 레오나 이거 있었어. 이거 있었어, 살았어. 응. 아, 그러네. 나 몰랐지. 그럼 빠지라고 말해주지. 너무하네. 아니, 얘가 너무하다고. 왜왜왜. 뭔데. 아, 그냥 뭐든 간에 정글차이야. 아, 그냥 뭐든 간에 정글차이야. 잠깐만요. 여기서 정글차이를 응원한다고? 어허허허. 정글차이 맞긴 하잖아. 세일아, 너가 라인 좀 먹어봐, 미드. 나 탑으로 좀 볼게. 근데 얘 텔, 얘 풀있다. 여기요, 자크요? 자크도 있네. 자크도 봐주네요, 이거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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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oh. 툭하게 빠져는데 들어가고 싶다. 너 머너. 빠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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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게. 그 자크 탁, 탁 탁팀에 이어, 형. 어, 어,어. ae. 아, 뭐야? 아,야. 왜 나 잡량 많아. 빅. 야, 이거 있다. 밖에 있다. 아, 애. 귀안해. 그게 맞을지 몰랐어 형아 나 죽나? 어.. 아.. 써져 죽네 아 비싼데 나의 템 좀 뭐니 니 인터넷 잔 껐다 너무 늦게 끈거 아니야? 아 그런거 같애 계속 잔렉이 있었으면 됐습니다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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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날릴거 없거든? 여기 정말 먹겠다 약간 무다 띄웠어 진짜 오오 미안 가는 중 가는 중 어 잡았다 아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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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아두!! 빨리 잡아두!!! 딜이 안나와 진짜! 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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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p 자쿠 자쿠 아 형이 aliv 아 시바 아깝다 통 앞에 통 없다 이건 럭스조심 나 좀 치지 와 이렇게 킬 존나 안줘 예전부터 시임아 위대정도 할 때부터 킬 존나 안줬어 이거래 나는 존나 뺏어 먹었는데 같이 하면서 백 뺏어 먹었어 진짜 아 빠르게 밀고 탁바바바바밑 이거래 이리아 이리아 갔다 어 어 어 너 강타 없는데 형님 공 빠졌나요? 나 시바에 갔다올래 어 방금 방금 빠졌어 하고싶다 어 이거 또 풀 살도 없고 아 인터넷만 끄니까 그다마 좀 살만하다 약품 없어? 어 아 또 막 쓰러간다 자꾸 블루쪽이야 자꾸 블루쪽이야 자꾸 블루쪽이야 자꾸 블루 자꾸 뭐였어 아 미니언이 너무 많아 돼야 돼 자꾸 어때야 돼 아 죽었다 이거 아 아 시바 내가 그만 있었어 나 이거 유통기한이 심해 나 이거 유통기한이 심해 나 이거 유통기한이 심해 아 오야 나 이거 존나 다 했었잖아 나 럭스가 생각보다 세다 너무 센데 응 생각보다 세 응 진조 파 파 꺼놨어 어 어 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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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마탈 생생 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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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äll 뱉다 멋있게 뱉다 뱉다 더럽고 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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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라 미안해 내가 먹었네 바텀 바텀 아이 나이스 천막 저 미드 밀어도 돼 나 바텀 밀게 개피니까 어 이 차 못 막는가? 나 이거 뒤에서 줄어들어 아 뭐야 럭키 이거 나왔네 저를 안 쓸 줄 알았는데 겁나 세네 빼야돼 메카에 빼야돼 안 해둘 아 저 럭판 받고 싶은데 와 이렇게 럭스 유킬이야? 하이마님 올라가 하이마님 올라가 아냐아냐 나 하여튼 몰라 야 스크림도 있어 이거 물어 이거 물어 이거 물어 야 불어 혼내려가 자카 노플 그거 이거 그냥 텐트리 미포처럼 가면 돼? 여기서 칠흑의 양래고기가? 야 양래고기 아니던데? 양래고기 안가 그거 가야지 여는 안갔어? 여는 안갔어? 어 그거 그거가 그거 왕관으로 가는거잖아 그 그 뭐 하나 당연히 가엥 같은거 많이 가야 돼 어 이것도 괜찮네 어 맞아 가엥 많이 가더라 네 가엥 많이 가야 돼 자크 있어서 이거 하나 갈게 자크 구포템 안나왔네 반피 씨라야? 이거 괜찮겠냐? 욕나갈거같은데 아우 아이씨 멋있게 들어갔어 여고 가자 아이씨 야 그냥 탑 계속 미임 아 나 용쭐게 아 다 좋았다 아 이러면 사네 다행이다 야 빼야겠다 빼야겠다 진짜 겁나 세다 나 물로 줘 나 물로 줘 즉 즉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나 바텀 먹을래 잉거 잉거 타? 스텔 아 아 저 공수는 다른건데 아 아니구나 프리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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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인지 아 아 되게 뭐 어.. 빈 거 없는데? 어.. 빈 거 왜이렇게 세냐? 아아아아 괜찮아.. 나가겠구만 바론가.. 육개쓰대? 응.. 나 죽어서 바론가.. 바론 가면은.. 독과 텐데 피가 없어가지고? 가면은 이득이지 않나요? 그냥 바론.. 바로 달리면 될 거 같은데? 바로 달리면 될 거 같은데? 아.. 안가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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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렉사이 존나 부적이야 렉사이가 9대 뒤인게.. 이거.. 쓰레기야 우리가 바로 먹을까? 역부하나 뛰어도 될 거 같긴 하거든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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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끈하게 바로 가자 역부하나 뛰자 이거 가자 아 이거 조이가 타쪽이긴 하거든? 뭐.. 못 먹는데? 못 먹는데? 뭐야? 못 먹는데? 뭐야? 못 먹는데? 뭐야? 못 먹는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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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어차피 긴바 더 퇴리고 앞으로도 반 퇴리였어 허벨피어여 도이 부이 응 펄비뤼 가위 카벨차나 빌자 우린 예 이거 아무도 없어도 빼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나이스 어그로 끌어줬다 이거 어디서 빼야 돼? 밥? 그래 안 보여 바론이라 빨리 갑니다 아 오케이 그러네 어 바르스 레드 먹고 근데 바르스 공 못 맞추는 게 괜히 못 맞추는 게 아니더만 맞추기가 어렵네 ㅋㅋㅋㅋㅋ 흠 형 이거 주식이 형한테 뭐라 그런거 얼마나 뭐라 한건데 아 뭐라 한건 아니고 그냥 아.. 이런 정도만 없지 아..뭔 하네 여기 와드 얼마나 서글쎄칠까 오우오옹 아 회찬이한테도 몇번 하고 오우옹 옆구리 자꾸 들쎄 폭풍 좀 하더라구요 꼬피텔 있냐? 아 여기있어요 근데 우리 바람 먹고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? 아 이제 안만냐 이쪽쯤에 와드하나만 내가 할게 내가 핑할게 인텍스 오저 이거 레드있다 아 필요없어 나 검토한 메인 중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안건자 짱거 타지? 어? 와... 와... 오리아나 다 뺏어먹네 이 친구들 킬진리 잘 먹네 됐으면 잘 먹습니다 끝내면 될거 같은데? 딩고 안오는데? 끝났는데? 아파시더 가쿠 가쿠 개웃기네 러프 2초에다가 2초 넣었어? 어? 뭐라는데? 크크, 막 크크거리던데? 뭐 자기 못다 하거나 그럴 때마다? 아, 그래? 쌍년이네 아, 그래서 진짜 존나 부대기야, 씨 이렇게 갱이 좀 힘들다 누가 너무 이거 스킨 뭘지? 정글 스킨 노스턴 있네 이거 티어가 어디예요, 지금? 방금 상대팀 실버 전부 다 오르신 저희 자랭 다 실버예요? 뭐 그 정도 될 거다, 배치 배치 2명일걸? 배치 2명? 아, 배치 2명? 아, 본격으로 들어올까? 아이, 뭔 소리라 형, 나 양압할 거야 아이, 본격이 어차피 골... 진짜 안 해 세일아, 뭐해? 아, 나구나 그럼 너지 누구겠어? 그렇구나 형이 왕랭을 해야 되는 거 같아 퓨어 형이겠어? 아이, 그런 소리도 없지 그니까 아, 나 이거 피방 괜찮은데? 이고 싶다 아, 나 왜 또 사포터인데? 나 또 미드네 너로 똑같은데? 형, 그냥 갈래? 형이 미드 갈래? 어 아, 못이 싫은데, 쌤이 없어, 노점이 아까 너무 많이 났어, 힘들어 나도 미드 노점인데? 많이 해가지고 제대 놔야겠다 내가 갈까? 아, 나 제대 안 돼, 제대 안 돼 제대 스킨이 있어 서포는 뭐 하실 거임? 나 지금 열받았어 아, 또 레오나 하셈 알겠습니다 퓨어 형은 어차피 그거 아니야 응? 어차피 레오나는 샌 중에 할 거잖아 아, 아닌데? 나 샌 안 해, 샌 없었어 아, 브라움이었었나? 아, 브라움, 브라움 아, 맞다 브라움이었다 아, 맞다 아, 맞다 쏘나도 좋아 나 쏘나도 좋아해 왜 가슴 커서? 어, 그럴 거 같아 크레센토가 존나 뭔가 좋아 아, 너 인상한 말이 나오지 않았냐? 응? 아, 뭐 한 두 번이야? 세상스럽게 왜 그래 아, 뭐 아직 프로젝트? 크레날 폭풍? 크레날 폭풍? 크레날 폭풍? 크레날 폭풍? 아레날까? 크레날 폭풍이다, 이 카레날 왜? 그거 탕캔치 할래? 탕캔치? 내가 탕캔치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 아니게 나 아니게 아아 오오오오 음 어 나 이번엔 뭐하지? 나 또 포킹도 하고싶은데 왜 그렇게 했냐? 오늘 미친한테 발로 까일거 같은데? 아 근데 부러움이라 들어가기에도 참 애매하다 아아 아아 아우 죽겠다 내려면 나가면 쉰다 내려면 나가면 쉰다 끝 언니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저럴 일 절대 없어요 제발 저럴 일 절대 없습니다 나는 토요일에 다 출근해 시발 나가서 놀이나야지 상대 키가 어디야 상대 키가 어디야 야 이거 나 막판한다 어? 갑자기 형? 아우 피곤해 충동하고 가야 돼 한 명 구해 두라인 사람 없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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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졸려 좀만 하다가 가서 자야겠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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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 좋은데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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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우민 뭐하세요? 아우 아 혹시나 늑대라도 올까봐 걱정돼서 한번 한 대만 맞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아 뭐 이긴 이기는 이긴 안나? 지으실도 있겠구나 응 저기도 세요 그래서 설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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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레드 아니에요 설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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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폴, 한 폴. 나이스. 사이브 하고 싶다. 어? 객불. 더 밀고 가야 돼요. 오케이. 아, 저 브라운 스킨 정말 이쁘다. 마피아, 다우. 나 W 완전 나이스였어요. 맞았어? 맞아가지고, 맞아가지고 제가 전멸 쓰고 바로 평격차까지 잡은 거예요. 아, 그래? 네. 브라운 점화 빠졌냐? 점화 써놓으시면 돼요. 안 썼어. 그냥페가 인기가 안보 knows 맙다. 제다 구름 파. 인포 맞고 죽을 각이다. 역시, 급하다 잡겠다. 쟤가? W 맞쌍어 W 없어 잡았다 나이스 쟤도 솔킬이네 쟤 왜 3레비야? 쭉 빠졌어 쟤가 불안은 3레비야 빼야돼 다 잠들어 다 잠들어 코닥도 있어 쟤 나 죽어 나 일부러 그랬지 빵 사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만화가 없네 아우... 엄만인줄 알았다 나 아미이다 아니야 그냥 디코만 온거야 비 온다 어... 미온다 그랬어 어... 부탁드다 누가 옮는데 뭐야 물열고... 너 진짜 기차가 안해 아.. 다음부터는 방울은 언제 탔네 이거 라인 한번 밀어보실래요? 스크린이 복관려나? 뭔두텔로도 갈거야? 뭔두텔? 빠지 아.. 또 빠진 빠르네 낙타 하나 내가 먹을게 100폰먹으래 ove 오오헤오오헤 오늘 포 wakeрав 잘되는데 우리 함부로 쏴면 위험해 내가 제가 더 들었거든 우선은 어? 나 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.. 미션 한 토 아.. 시원하다 이렇게 교환되는구나 어 그래서 안 돼 나 인정 샀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사리면서 그냥 아 라인도 걔 그지가 나 나 밀어줄게 애 때리지 말고 그냥 미니어 때리샘 그러면은 어 빨리 밀어야 빨리 박히지 애 이제 6렙 찍는다 응 제가 혼자 6렙 찍혔어 난 4렙이야 응 서포터 지지틴 레벨터 제일 높아 아 죽네 아 시발 죽었다 살았다 아 살았다 카앗다 풀 없어 카앗다 풀 없어 카앗다 풀 없어 카앗다 풀 없어 저거 계속 죽을 때마다 라인 존나 순애로 있어 미션 안 보인 카앗다 그런게 있어? 아 없어 아 짜증나 아 리식 미드 나 진짜 나 진짜 쟤나 온다 난 프리 하는게 낫지 않냐? 그래 피마 나 나 먹을게 5렙 됐다 나 아직 1렙 좀 먹었다 아마 피마임 네 네 쟤네 회복만 없는거잖아 나머 카앗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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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못 탔나? 나이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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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만 줘 아이고, 왜 이래? 네 제스가 존나 망했구나 아니, 뭐 한 건 아니야, 딱히 레오가 존나 망했구나 나이스 나이스 다음에 킬 먹고 해가지고 레온한테 들어오네 또 내 느낌 니들 그냥 깐다 이거 응 다 멀었어, 리즈 바탕이야 킬 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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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끔 다 올라갔네 아, 시발 짐크 딸려있는데 짐크 다 빼네 미드 개비 미드 타워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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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 아, 지랄이야 응? 음? 킬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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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계만 먹을게 킬초 킬초 지금 안보여? 계속? 아 뭐야. 시원하다. 아, 잘못했는데 나. 그러니까. 미안해. 검을 맞췄어야 돼. 내 방을 못 맞췄다. 못 맞췄으면 잡아야 돼. 나 쟤 앞에 있는 거야. 마치 계속 썩어 들어가는 상처처럼. 미안. 상대 블루 제니야. 이거 리신 하면 미다만 더울 것 같아. 응. 나 라임 일컫거든? 레드먹어 바로 갈게. 페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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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 2로 들어오면 그대가 들어간다. 다시 한 번 더 온다. 옆에 봐도 형. 보고 있어. 아 미안하다. 나 잘 쏘오네. 에이 가자 가자. 그냥 가자. 아 일단 방금 살았다.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저거. 가끔 갈게. 넌 더 위야. 림도 타 아깝다 와 아깝다 카타 살았어 나 안 빼야 돼 와 니나 ㅈㄴ 잘한다 저기 학살이 오죠? 에이프 가야겠다 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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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나이스 잊을라구 감이 많이 힘드네 나 지금 진화했어 에이베 갯구림 다 진화했네 W 아 W 안진다 아니다 지금 진화했겠네 W도 했네? 인정때문에 아니야 W 아직 안했어 아직 부족해 레이셔 나와야지 되는거 아니야? 어 아니 레이셔 말고 호수만 나와도 돼 그 뭐냐 보라색깔 그것만 나와도 조상패 어 탑 가자 오케이 나 오늘 카이 지금 2판 카이사의 개가 돼야겠다 흫 카이사 뒤만 쫓아다니면 이길걸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와드 어 아 아 뭐 아 아 아 레드 때문에 2판 카이사 1판 카이사 2판 카이사 3판 as 4판 5판 아? 카운트 깨져 카운트 들어? 아 뭐 내가 맞는데.. 상호부터! 지아.. 무슨 일? 아악! 슈퍼 씨마라 아버지 다녀주세요 아 시발 문약 판매가 왜 안되는거야 용과자 쟤들 빠쿠해 지금 어디 넌 보고 있는거야 뭘 뭘 어디 빠쿠해 용 아 맞지 아 바텀? 아니 바텀 밀린 라인인데 내가 왜 가 아 나 여기 밀라고 혼자 1-3 싸우려고 진짜 풀러 탔다 어 먹으러 가야지 어 안가? 나 빠질게 아하 나이스 Aw 좀만은 안막히 으응 아 아 쟤들도 박고 없이 세졌네 갑자기 Q.Q.Q.Q 한 판 더 할까? C가? 좀 더 재밌는 거 같아. 나 왔어 밀게. 이도 없이 못 가겠어요. 아 밀어! 도망가자. 밀어 오세요. 흑흑 오! 그 피 없는 게 나였어? 이발? 아 날 자꾸 말하는건데? 아 그 피 없는 게 나였구나 흐흑 흐흑흐흐흑흐흑흐흑흐흐흑흐 가끔 밀고 들어와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 야 문도 궁은 없다 야 나랑 문도 연습했잖아 문도 연습했잖아 간다 간다 나 좀 멀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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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죽여줄게 진짜 다 죽여줄게 게임 끝났어 다 죽여줄게 다 죽여줄게 와 칩 어디있어? 쿼드라 가야지 쿼드라 어딨어 어딨어? 어딨어? 한 탄만 더 해 딱 마크하고 가자 그럼 재미없다 다 죽여줄게 아니 다른 애 해봐 해줘 말고 아우 쟤들 간질한다 근데 내가 S플러스 받으면 뭐라고? PC방 30분 준다고? 20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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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무슨 계속 원디만 걸리나 원디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시발 아 졸려서 너 존나 막 때린다고 아 나 서폿이구나 내가 언제 갈까? 그러던가 항우는 저뭅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쪽으로 탈탈 함델 탈탈 맞다 이.. 이.. 야 너 딩고 할 줄 아냐? 아니다 딩고 몰라 야 너 서부터 브랜드 이런 거 할 줄 아냐? 브랜드 자이라 아니면 존나 센 애들 있잖아 가자 진짜 내가 해봤어 진짜 존나 센 가자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야 픽 천천히 좀 응? 했잖아? 예 나 엥키 없다 야 나 엥키 없다고 예 여기가 오프다 어 탐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어나서 일어나서 다음 발에 바로 치는다. 에코리아 김이남 에코리아 김이남 싫합니까? 어? 다이어 온대 미드? 아 그래? 어 자랭은 실버 3이네 서폰 유저야 근데 서폰 유저 이게 6랩 되면은 그러더라고 그냥 갱화도 우리 궁에 다 죽더라고 안 그래도 브랜드의 스킨 때문에 하고 싶은 아 저딴거만 나와 탑 가면 걔 고통이다 진짜 씨발 근데 원래 가렌 하면은 원거리 차만 나와도 다 고통 아닌가? 그런가? 캐닌도 좋같고 룰루도 좋같고 또 뭐있지? 그냥 가렌이 이개시는 챔프 별로 없잖아요? 아냐 그래도 여태까지 가렌에서 라인전에서 진적 없어 아 그거는 실버니까 진적이 없지 3판밖에 안에서 아 왜 출발하고 있어 3판밖에 안에서 라인전에서 진적은 없네 아니야 누나 나 가렌 승률 9 9판 100%야 누나 그거 니가 이상한거고 니가 드라이크라 그래 가렌 라인전 은근 세다니까? 세다고 누나 팀 잘만나서 그래 가렌 아 나 놀챔프중에 놀챔프중에 가렌이 제일 쓸모없어 가렌은 없어도 힘들어 나 가렌으로 다이큰 원 딜 다 따고 다녔단 말이야 맞아 진짜 가렌 세 방 나온 원 딜 표식 뜨면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일 수 있어 야 포타포타 맞게 하지? Q 맞고 E 맞고 그 다음에 Q 쓰면 바로 줘 어? 니스 쓰레기인데? 뭐 또 한숨이야 계속 흫흫 승도 못 쉬겠고 왔네 뭐야 무릎이 없어 이거 진짜 근데 착하네 미니언만 먹는데 착하네 어 아니야 와 진짜 와 진짜 형 마렌이 못 이기는거 하나 있어요 아 야 못 이기는게 이게 한가지가 아니구나 그 나르랑 Q는 절대 못 이겨요 티노가랑 어 맞아 승도는 못 이겨요 나르도 못 이겨요 나르는 나르는 한번 이겨봤는데 나르가 진짜 그냥 그 핑퐁 너무 좋아가지고 북투면은 Q 쓰면 돼요 이제는 곰고루가 이겨냄다 아프다 아우 저게 안 맞네 힐각이었는데 아우 저게 안 맞네 힐각이었는데 아 아이집나 때리기네 아우 저게 안 맞네 힐각이었는데 아우 저게 안맞네 힐각이었는데 아... 근데 근데 숨도 못 쉬네 알겠어. 숨도 못 쉬네 알겠어. 숨도 못 쉬네 아 까비 아 까비 쟤 쟤 2만 쓰면 되긴 하는데 아 맞다 파이크 2 먼저 쓸걸 갑니다 나 너무 깠다옹 나는 새 타고 죽겠다옴 죽였다 못담나요? 나이스 좋아요 에코도 필 빠졌어 나랑 같이 다 그냥 낼카로운 키가 가랜, 가랜 고통이다. 이거 재밌어보여. 아직까지 보수본 아냐? 아니, 챔프가 재밌어보여. 물리는게. 가랜 재밌어. 똑똑이 깨는 맛이 쏠쏠해. 왜 필요하여? 여기 와드, 와드. 예. 바로 타보러 가겠습니다. 채란으로 가겠습니다. 예. 에코비, 에코바텀, 에코바텀. 지금 내려갔어. 오케이. 근데 이거 와도... 안 보여요. 와도 에코바텀 줄 것 같은데? 에코비야, 상상 안보여. 왔네. 근데 이거... 밤뿌리, 에코바텀. 이런 미즈. 한푸타 미드. 가포받카 존다 많아. 도둑끝 고프 미즈 어? 와... 데밀리 왜 저렇게 쓰냐? 간다 간다 일단 길찍 왔다 그리는데 티케나치기를? 되게 어렵네 아! 바로 가는 중이에요 잠깐만요 아직 집을 안 갔으니까 와드가 다 지워졌을 거예요 잠깐만요 죽겠으면은 갑니다 필요하다 다 왔다 이제 이것이 바로 람무스의 도발 라이프 어디야? 어디 같은데요? 바텀 바텀 이거 아니야 바텀 바텀 어 아... 나도 로크턴 로크? 저쪽 룰이 짜증나겠네요 그냥 쓸 수 있었는데 어? 아... CG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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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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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 테라 안 빠진 것 같음 그 earthquake ㅎㅎ 아크 2019 티카 어... runs 아기! 나 꼭 나 왔어. 앞에다 깔아도 되지. 야 저거 X같다. 어? 흐흫. 대꿈. 목표는 탑조피다. 별로 먹었어. 얍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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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 C봐. 쟤 왜 8렉이지? 쟤 아까 위즈에서 나 이 빛나 먹었어. 아. 녹구나. 녹구나. 나 종이가 있긴 있거든? 나도 이제 와. 나도 이제 와. 네? 그냥 밀어. 그냥 밀어. 네. 그냥 밀어. 안 쐈어. 나 있으면은. 이거. 그거. 나. 있으면은 W 말고 중이해봐. 공중. 잘 것 같은데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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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5. 4. 5. 5. 5. 5. 5. 4. 치즈키 너무 귀여워하네 나 텔 있다 나 텔 있어 아 저걸 못 잡네 아 ㅅㅂ 저 피깟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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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괜찮아 너 바텀 위주로 좀 봐줘 봐 야.. 야 11렙까지 궁궐이야 존나 짧아 시.. 아무것도 못하겠어 해법이야 해법이야 아이 자꾸 어디 갔냐 아.. 짜증나네 나 피가 넘어오어 직구 갈 때 올게 욕 좀 바꿔 나는요 역병 봐줘 나 직관적하게 아 저 또 내려가 하.. 아.. 진짜..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형, 형, 그, 장글링은 아니, 계속 타이온을 가상으로 다이브 못 줄거야 너희 집이야 아, 쟤넨 씨발치고란 봐 와 그냥 너 궁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안, 안 써 아, 쟤넨 어우, 강목도 하네, 이 쟤 형 로봇 탈탈 아, 저만 씨발 나이스 아, 딜 봐 야, 바텀 핫플이다 파워 빨리 밀고 그냥 깜짝아야겠다 빨리 밀자 거의 밀었어, 근데 네 아, 다 이랬지 갈 거 미하다 한 번 더 해볼 것 같은데 지금이 지금 스포츠 시리아 내렸어 또 한 번, 계속 한 번 아니 뭐가요? 그... 할머니 산속, 산속할 때 이거던 거? 아, 내일, 그럼 내일 5시 반쯤에 들어올게 아버지 아니, 뭐 선생님한테 1등 갔었으니까 가드 상관없었습니다, 1등 가드 아, 이거 킬 많이 쪄고 바텀인가? 아냐, 더하여 아, 이거 킬 많이 쪄고 아냐, 더하여 흠... 바텀 갈게요 아, 더하여 아, 더하여 아, 더하여 아, 더하여 아, 더하여 근데 왜 데미지를 안 받지? 어, 미친지 도가 아니에요? 왜 데미지 어떻게 어떻게 흠... 그치 이리 이리 이제 좀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구워 없어 구워 없어 가봐 하고 앉아 뛰어? 아 씨X 뭐야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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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박 속 있어 아 씨X 남박 속였네 인형을 무너뜨려라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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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땡큐 어 개꿀 정말 아 흑이 도망 존나 가네 개울바퀼 나 8타 했어 하하 흐흐흐흫 아니 피서 뒤졌는데 미니언을 안 주네 하여튼 미드 쪽 아주 애기서 어떻게 잡노 쪼거 많이 배울수록 어두운 미지의 생일 만드는 전이저 나 내일 그 스크리밍 안에 스크리밍 가져가야지 스크리밍 가져가고 거기서 제대로 편한 거 입으려고 하하하하 실화야 그거? 금마세네 진짜 존나 무섭게 달려드네 아 빨리 빨리 아 쓰바 파이크까지 왔네 드가 딱 빠진 타이밍이어가지고 아 아 롤러 젠나 따고 싶은데 진짜? 아 파이크 짜증나 파이크 수주탄 없었어? 수주탄? 수주탄 쓰지 떴는데 못 맞췄어 수주탄 고이트 사실권 잘하네 파이크? 파이크 고이트 4야? 응 응 하트하는데? 수주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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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c 수주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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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타까 neighbour 아 ㅅㅂ 진짜 아 ㅈㄴ 쎄 아니 브랜드 좋은거 맞아? 남이 쓰면은 ㅈㄴ 진짜 사기첨이었는데 남이 쓰면은 으퉁이요 전화 sheer 어ㅓ어 절차를 타겟 날 빡치기 하지마 아ㅈㅇ 누가 들는거 ㅈㄴ빠르다 아 ㅈㄹ 수고하 저리 사기 힐 어.. 겁나 짜증나게 하네.. 간에 비벼도 하네.. 그걸 어디 찾으세요? 뭐 가봐? 코스와! 그거 새거야 그거! 파이크! 욕먹나보다 형 고장아야 간대야.. 가렌태리 존나 빠르네.. 단탄? 마루 해줘야지! 마루 안해줘야 돼 아.. 아니 지금 왜 탄대 나중에.. 어차피 뒤졌는데.. 넌 더 있는 줄 알고.. 아.. 존나 세네.. 씨바.. 에포 궁있다.. 궁있는데 어디가? 뒤로 빠진다.. 어느 날 패여야겠단.. aan.. 아앜아 너 이집트 이중트앨로 안하나.. 헤헤헤 어.. 아앜아.. 아앜아.. 타카부터 맘에 안들었잖아.. 아.. 대박 미친 새X 난 넥.. 넥.. 아 그래 너가 원한대로 종야부터 뽑아줄게 나 그래도 바로 종애가고 있어 아 역겹다 라일라이 뽑을랬는데 바로 떠디가 종야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아래 파이프 네 마우스 죽으러 간다 저거 저 새끼 이제 답은 백도밖에 없다는 걸 생각했나 미친 새끼 뭘 쳤는데요 아비꺼? 이제 탐매자 탐매자 두통 궁둔다 난 궁려 있어 라모스 죽을 것 같은데 턱돔 없이 적어요 곱돔 다쳡니다 라이스 나야 해야지 하데면 루야 루야 룰루밖에 안와 아 대첨단히 펴졌어 아 너무 오래 싸우는거 아냐? 그치? 와우 내려서 안넣어도 좋고 어쩌면 나는 그냥 다들 몽락당하다 죽겠다 대박인데 거기서 스킬이 다 없어 아 저거 겁나 세네 우리 브라이프를 안 끊어질거 같애? 내가 봤을때 어? 어이 지금 에드 끌으로 하고 있었다 편하게 이불은 마찬가지로 했지 이거 킬잉 내가 다했잖아 내꺼 알아서 꺼낼게 내가 이불꺼 거기 찾으면 되는거니까 브랜드 저 서퍼도 어렵네 아우 개새끼 컸다 람모스 컸다 털어내러 가봐 енер비 터블라 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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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크 교육받는데 저거 해야jek 고망가쌰 나이스 으 recess 가자 흡 허헣헣 넌 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portrait 뭐야.. yen 앗 아싸 가이나벌이 아 람모스 어디까지가 그건 안돼 그냥 그건 안돼 아흫흫흫 흐흫흫 흐흫흫흫 흐흫흫 그건 또 빨리 뭐하겠다 마비 동시선 잡는데 네 지금 이미 다 광문 열어놨어요 창문 다 열어놨지 근데 이쪽은 바람부는 방향이 아니여가지고 별로 그렇게 환기해서 어? 거실 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도 되냐? 야 공 타고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공 타고 가자 거기 거기 좀 더 와 문 따고 가자메 아 람머스가 매듭 쳐먹는 안 왔어 람머스가 잘못했네 람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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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았어 안 돼 못 잡나? 어 못 잡는다 람머스 아 큐젓나 에버 람머스 천원우 아.. 세상에.. 저 별로 뒤집 거 같은데 지금.. 오오오.. 아.. 제가 너무 좋아.. 아.. 근데 저보다 스트레이트 많잖아요.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렇네요.. 탑이야.. 아.. 탑.. 존나 개폰데.. 밀고 싶다.. 아 겁도 없이 잡으세요 아군이 터졌습니다 아 겁나 아기 싫다 진짜 보고싶지 않냐? 야 바론 간다 뭐해 쟤? 바론은 왜 쳐? 진짜 이쁜데? 뭐하는거였어? 바론 치는거 아니었지? 와드좀 박자 와드 와드좀 박자 와드 차치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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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다닐 수 아씨 아군이 다닐 수 아군이 다닐 수 아군이 다닐 수 윽 유화 와 힐 쐈어 아아 저거 진짜 밀고 싶었는데 아씨 하아 유화 아쉽다 이 새끼야 룰루룩 너네네 치킥이 불렀어 맞아 맞아 정수인 테크가 왜 이렇게 단단하냐 정수인 테크야 아 녹토림 겁나 쎄 지금 아 운전 잘하는데? 람머스다 이기지 않아? 지네? 저 새끼 궁 20초 받았어 우리가 뭉쳐다니자 이제 이기지 않아 이기지 않아 이기지 않아 이기지 않아 이기지 않아 이기지 않아 이거 궁을 내가 스킬을 써가지고 아 그게 없었어 내꺼다 아 아 부안에 뭔데 에코 저깄다 이거 밀자 흫 이기지 아 시발 죽어줘 시발 국제중 죽어라 이 개새끼 아 존나 짜증나게 하네 진짜 도망가 아 조졌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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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은 덕분에 용어 생겼네 개이득이네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죽을거지 거기인 자격기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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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게임 안 끝낼거니? 흫 그니까 내말돼 빨리 해 할거니? 뭐 다 따로 내고 있어 이러면 뭐하자는건데 모르겠는데 나? 진심? 진심? 넌 멀어 넌 멀어 넌 멀어 넌 멀어 넌 멀어 나 멀어 넌 멀어 네 흫 여기야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나이스 야 베리어 양고소 적을 처치했습니다 영이 전투 람머스 아휴 진짜 뭐 할지는데 사이콜하니까 저기 변태야 완전 변태 암모스스플러스 가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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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재밌어 이걸리는 것도 재밌어고요 갈리는게 가렌 Q 맞추고 착취되고 Q 맞추면 피 진짜 3분의 1 피가 됩니다 암모스 딜량바 미쳤다 갈까? 가야지 간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